여기는 영등포역이구요 기차를 탈건데 여행느낌 좀 해보려고 일부러 무궁화를 끊었어요 오늘이 예산 문 열기 하루 전이에요 다시 문 열기 지금이 3월 30일인데 매일 다시 문 여는 날이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분위기를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바뀐 곳도 좀 있고 새로 들어온 가게도 있고 잘만한 곳들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가보시죠 이상하게 기차를 타러가면 좀 설렌다 고속버스는 조금 느낌이 덜하거든 평상시에도 버스는 탈일들이 있는데 기차는 탈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런가? 여기였나? 무궁화 익산행 41분? 8번 사람들이 많아 날씨 좋아갖고 놀러 가시나봐 해봐 다 예산 가시더만 갈까요? 아니겠지 진짜 많은데? 어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은 따뜻해지고 옷이 봄도 있고 겨울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 5호차 통과가 널널하네 벚꽃이 여기 보인다 벚꽃 보이십니까? 첫 촬영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여기가 뒤편이 예산역이고 요 앞에 예산역 역전전통시장 이란 곳이 있고 이 뒷골목을 해갖고 숙박업소들이 좀 있어요 여관들이 많은데 한번 여기 좀 보여드려 보려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기에 맵이 있네요 지도가 있는데 1922년에 만들어진 곳인가봐요 동행길 1922 이렇게 써있네요 선생님 저 오늘 발음 괜찮습니까? 네 아까 기차에서 뽀로로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제가 영상 초반부에 발음이 좀 어눌하더라구요 이 발음 좋아지는 영상들을 봤는데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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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풀어주는게 있더라구요 가수들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그게 잘 안돼가지고 뽀로로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 우리 누구던데? 거기 같은데 여인숙 여관 여관골목에 이쪽끼리 그래도 조금 보여줄만한 곳이 아닌가 아 뭐하시는거에요? 아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쪽 길 좀 한번 걸어보려구요 아 아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로등 대신인가 위태 이게 뭐라지 안내등인가 길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등이 있어갖고 밤에도 엄침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때 여기였나? 여기가 아마 가격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묶었는데 그때 3만원이었어요 3만원이었고 처음에 본 방은 침대만 있고 좀 작아가지고 더 큰 방 있냐고 여쭤봤더니 4만원짜리에 좀 그래도 널찍한 방을 주셨어요 네 길이 맺어갖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화분을 잘 키우신다 네 내가 이거 화분을 열심히 키우신다 아 여기 여기 사장님이세요? 네 혹시 괜찮으시면 방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다 찾는데 손님 있는 방 보면 되겠지 손님 있는 방을 보여주세요? 어 아 괜찮아요? 일단은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지금 일 나갔으니까 아 그래요? 괜찮아요 여관을 갔다가 한 40년 했는데요 아 그렇게 오해하셨어요?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 아 종종하시네요 엄청 종종해야지 어 어 지금 80도 보겠니? 성격도 밝고 그러셔서 그러신가 봐요 손님이 누가 됐든 간에 네네 실제로 이렇게 웃어하면서 화내야지 네 들어가보시고 네 들어가보시고 아 네네 멋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밝고 내가 내가 장사한 게 늙은이가 장사한 게 네 냄새도 괜찮고 뭐 퀴퀴한 냄새 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괜찮지 문을 다 열어놨다가 지금 닫았지 이 방이 얼마 받으시는 방이에요? 아니 1일 숙박은 네 2인 1실 이렇게 숙박을 하는데 네네 우리 기본이 3만원이야 주말에는요? 아니 나 그런 거 안 따져 주말이나 뭐 그거 없이 우리 집에 온 손님 같이 받아 3만원 아 그렇게? 네 사장님 여기 조금 큰 방도 있어요? 어 있지 저기 큰 방도 구경해봐도 돼요? 지금 그건 아까 손님 들었어 그러면 말로 설명만 해주세요 어느 정도 크는지 여기보다 아 이거보다 뭐 크지 한 3사람이 충분히 자지 그럼 한 1.5배나 2배 되는 거예요? 이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아 그 정도가 추가로 더 있다 네 그 방은 예를 들어서 3명 잔다 네 그러면 4만원 받게 큰 방은 4만원 네 보통은 3만원 칫솔이랑 면도기 100원씩 받으신대요 이게 언제적 가격이에요 모든 거는 손님들한테 편의하게 편리하게 그것이 서비스지 다른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핵심 그쵸?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나요? 어 밥 제가 그냥 궁금해 궁금해 더 궁금해 네네 저 식당은 어느 식당에 가세요? 하남 닭볶상에? 아니 송올 부대찌개 아 저기를 하남 닭볶찌개 저 둘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? 그거 다 갖고 저기를 가면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? 네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틀리지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사장님은 가시면 어떤 거 드세요? 나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예산역 앞에 여강 골목을 소개하다가 인상 좋은 할아버님 우연히 한번 뵙고 추천받아서 한번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여기 여사장님이 앞에 시장에서 장을 봐 오신대요 고춧가루도 국산 좋은 거 쓰시고 재료도 신선한 거 그날그날 이렇게 사 오셔서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메뉴들을 보니까 정성껏 만든 그런 느낌들이 나요 열무김치 오이지 요거는 새우 무하고 미역인가 무침인 것 같고 젓갈도 좋아보이네요 김치 하나 있고 그리고 실체 눌린 게 여기 고기를 이렇게 주셨는데 요거 하나하고 김치 하나만 딱 먹어보면 이 집이 잘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고기를 좋은 거 쓰시네요 국산에 쫀득함이 느껴지는 건 돼지고기 제가 열무김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삭아삭한 거 소리 들리시네요 여기 오이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 소박이? 소박이일 것 같은데 맛있네요 우리 충청도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서서히 이렇게 쫙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맛들이 나요 제가 한번 부릇찌개 메인이니까 이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니 소세지예요 소세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세지도 보니까 좋은 소세지 있으시네요 이런 소세지 좀 맛있는 소세지가 있는데 그리고 마늘좋게 넣으시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집이에요 이게 쫄아들면 육수부라고 좀 주셨는데 육수를 한번 볼게요 좀 뽀얀 스타일이고요 이거 육수가 어떤 거예요? 소잣뼈 아 소잣뼈 소잣뼈 여기 진짜 노력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하시네요 아 진짜 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여기 술 땡기인데 큰일 났는데 잠깐만 하아 하아 소잣뼈 사장님 네 우린 한 병만 주세요 자꾸 술방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다 저희 여기까지 안 먹어봤는데 크아 맛있게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어머니가 그냥 집 반찬 하듯이 저희 반찬을 하니까 아 그렇게?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대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술 깨비 되어가고 있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살리고자 여행을 하다가 마시는 거니까 제가 밥을 시키게 이것도 물론 먹고 싶은데 젓갈이 궁금했어요 충청도가 젓갈이 맛있는 데들이 괜찮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아 이 집 음식 잘한다 오늘 집은 부대식을 먹는데 햄에서 햄맛이 별로 안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짜지도 않으면서 씹는 맛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향도 좀 있고 맛있으니까 이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국밥 먹는 거 같아요 깊이가 국밥 같애고 맛있고 친절하고 깔끔하고 좋네요 술이 안맞을 수 있을까? 맛있습니다 진짜 다른거 다 떠나서 그냥 맛으로만 봐도 추천이고 식당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몇개 있어요 메인 메뉴, 밥, 반찬 하나하나 이 조화가 다 중요한데 밥도 좋은 스타일 잘 지어서 주신 그런 차이기 있는 밥이고 반찬들도 좋은 재료 가지고 정성껏 만드신 그런 메뉴들이고 그런 반찬 드리고 아 이거는 뭐 진짜 서울에 이런집 있으면 대박이네 저희 PD님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